법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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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까 이거? 법사? 법사 jakijo 법사? 거呢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한방 있어 괜찮아. 나에게 법사가 있으니까. 빠졌습니다. 빠졌습니다. 번개 빠졌죠? 법사고 나와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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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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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30살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붙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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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붙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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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하아하아하아 아무렇지 않은 척 깔끔하죠 어 이거 봐봐봐 이거 이 덱 봐봐봐 푸세요 이거 이 덱 쓰면은 정신 소비가 없다니까요 정신 소비가 깔끔한데요 노 스트레스 노 드라마 아 노 스트레스 드라마 노 스트레스 드라마 임페럼 드래곤이 현존 지은 클래슈럴 카드 중에서 제일 간지가 나요 간지가 개사기에요 개사기 작품 자이언티 자이언티 뭐야 야 임마 뭐야 야 누구야 후 아이유 후 아이유 자이언티 오이씨 오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더 화끈한다. 내가 더 화끈한다. 아 파이어보. 아 파이어보. 보셨죠? 이 덱이 무시할 만한 덱이 아니라니까. 아니 이 덱이 절대 무시할 만한 덱이 아니에요. 보셨죠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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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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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... 이거 내가 봤을 때 저격 냄새나는데 이거... 이거는 솔직히 저격 아니야... 아씨... 아씨... 아... 아...